몸짱 다이어트 위 안녕하세요 정다연입니다 이번에 저의 위소프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몸짱 다이어트 위입니다 몸짱 다이어트 위의 특징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결합된 서킷 트레이닝 방식의 워크아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 소프트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몸짱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소프트 안에서 저와 함께 만날까요?